184번 초점을 먼저 잡아놓자. 쌍곡선에서는 초점을 더했었지. 요걸 더했었어. 그러면 13이니까 대충 써놓자. 루트 13,0 써놨어. 다음 PQ의 길이를 구하라는데. 왜 이걸 물어보지? 그냥 길이 구하면 되잖아. 여기 좌표. 요거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나봐. 그러면 그냥 여기가 루트 13이니까 대입을 하면 되잖아. 9분의. 루트 13의 제곱 빼기 4분의 y 제곱은 1이 되겠지.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y 제곱은 1 빼기 9분의 13 넘어가고.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지. 따라서 y 제곱은 9분의 16 써지네.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지.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 3분의 4겠지.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겠군. 이 길이야. 이 길이. 3분의 8이 정답이 되지.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지? 202번 라인이네. 이건 수업시간에 아까 간단하게 공식 설명을 했어. 한번만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.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물선이 있어. 아니 쌍곡선이지.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근선들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. 즉 y는 a분의 b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고. 그럼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 대충 점을 x1, y1이라고 줘보자. 여기서 두 개의 점근선에 수선을 내렸어 이렇게.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곱을 구하라는 소리야. 수선의 곱. 수선의 곱에 관한 공식이 있지. 먼저 요거 요거는 식이 정리가 되면 아이고 x를 안 써놨네. 식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? bx-ay는 0과 예사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. 여기를 참고로 d1이라고 해볼게. d1은 루트 b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bx1 빼기 ay1이 돼. 자 두번째.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d2라고 할게.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bx 플러스 ay는 0이 되지. 그래서 요 좌표와의 거리 구하자고. d2는 루트 b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bx1 빼기 더하기 ay1이 되네. 됐지? 그러면 d1과 d2를 곱해보자. 이제. 그럼 얘랑 얘를 곱하다 보면 어떻게 돼? 분모는 똑같지? 즉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고. 얘랑 얘가 곱해져서. 그 다음 분자는 합차의 곱이 되거든. b 제곱 x1의 제곱 빼기 a 제곱 y1의 제곱이 되거든. 이렇게. 그러면 x1, y1이라는 좌표가 쌍곡선 위의 점이거든.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해도 만족을 하겠지.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. 그치? 그러면 여기 양변에 a 제곱 b 제곱을 곱해서 처리하자. 그러면 b 제곱 x1의 제곱 빼기 a 제곱 y1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되지. 그럼 얘가 얘로 대체가 되잖아. 그래서 발생한 공식이야. 아 제곱의 합분의 곱으로 계산해 보면. 두 점근선의 쌍곡선 위의 한 점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두 수선의 이 길이의 곱이 계산이 된대.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바라보면. 너무 쉽잖아. 그치? 사각형 넓이를 계산하는데. 지금 5분의 x 제곱 빼기. 5분의 y 제곱은 1인 쌍곡선이야. 그럼 a 도 루트 5, b 도 루트 5니까. 정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 분의 bx에 보면 이거거든. 즉 얘가 y 분의 x고 얘가 y 분의 마이너스 x니까.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. 여기도 수직이겠지. 기울기 관계를 보면. 그러면 남은 이 각도 수직이 될 수 밖에 없잖아.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야. 그치? 그러면 얘와 얘의 곱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. 동의하겠지? 그럼 아까 어떻게 안됐어? 얘와 얘의 합분의 곱이라고 했어. 그러면 10분의 25가 되니까. 그냥 넓이는 2분의 5가 되는 거야.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놓는게 유리하겠지. 자 그 다음에 210번이야. 210번이 여기 있네. 자 이번에는 쌍곡선을 주고 있고.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아. ab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. 그래. 2,0을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ab를 구했고. 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.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쌍곡선의 정의 뭐가 있어.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주축의 길이가 되잖아. 그치? 그럼 주축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보면.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. 1이지 1. 그럼 여기가 1,0이고. 여기가 마이너스 1,0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딱 2 나오지. 즉 이걸 식으로 적으면. ac 빼기. af가 주축의 길이는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. 두 번째. 이쪽 라인도. 여기도 초점이고 여기도 초점이니까. 두 초점이 이르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. 이만큼 나와야 돼. 쌍곡선의 정의가 그렇지. 그러면 bc 빼기 bf가 얼마야. 또 e가 나와야 돼. 그런데 여기는 삼각형의 둘레를 해석을 하면. 그치? 둘레 적어보자. ac 더하기. bc 더하기. ab지. 이게 24야. 오케이? 이건 정리가 됐고. 그럼 나도 이 식을 이번에도 더해서 이 밑에다 그대로 써볼게. 더할거야. 이 밑에다가. ac 더하기. bc 빼기. af 플러스 bf지. 그게 뭐야. 4거든. 더해서 쓴 거야.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. ab 플러스 bf는 얼마야. ab 플러스 bf는. ab 플러스 bf. af 플러스 bf에. 이게 ab잖아. 그럼 이 식은 알고 보면 이 식이 되거든. 이게 ab니까. 나는 결국 ab만 구하고 싶으니까. 이 식에서. 이 식을 뭐하면 돼. 빼버리면 되지. 빼면 여기가 사라지지. 그러면서 두 개의 ab는 뺐어. 24 빼기 4니까. 20이 되면서. 정답은. 4번이 되는 거지. 이해 잘 해봐야. 이해 잘 해봐야.